주세요 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, 방송개수 점수 과연 1위 주인공은? 네 소녀시대 분들 축하드리구요 뮤직뱅크 12월 첫째 주 1위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이라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더 멋진 MC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 역시 더 멋지게 더 업그레이드 되는 MC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자 민지씨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죠 아하 생방송 뮤직뱅